네 오늘 이슈톡 1회 1회 이광수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수 기자 반갑습니다. 그 IPO 기업인데 이게 상당히 핫할 것 같은데요. 일신 하이솔루스 수소 관련 기업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뭐 최근에 보면 전기차 관련 뭐 해서 2차전지와 관련된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던 특히 소재 산업 위주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래성장 산업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또 수소 관련된 건데요. 네 우선 일진 하이솔루스 IPO 한다고 하는데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죠. 네 일진 하이솔루스가 이제 수소 저장 연료 탱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수소 저장 연료 탱크가 이 수소차 가격의 4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거의 수소 모빌리티 산업 중의 핵심이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일진 하이솔루스가 국내에서 이 수소 연료 탱크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일진 하이솔루스가 언제 설립됐냐면 1999년에 설립된 한국복합재료가 이제 모테로 설립이 되어 있고요. 2020, 2011년에 일진 그룹에 이제 인수가 된 이후에 수소 저장 탱크 개발에 집중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투자자분들이 수소차 수예주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주산 퓨얼셀이나 아니면 뭐 코르 인더 그리고 아니면 상하 푸른테크 등이 좀 이렇게 잘 알려져 있었는데 대부분 뭐 연료 전지나 아니면 분리막 관련된 기업들이었는데 일진 하이솔루스는 이제 수소 연료 탱크라는 점에서 이때까지 없었던 그런 회사라고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회사는 이번 공모를 통해서 조달하는 자금 대부분을 설비 투자로 쓴다고 하는데 일단 뭐 연구소나 제조 설비 등에 1600억 원 정도를 투자한다고 하고요. 나머지 500억 원 정도로 운영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어쨌든 일진이 뭐 여러 가지 미래성장 산업 투자가 좋은 것 같아요. 일진 머테리얼스는 또 2차전지 소재를 해서 그쪽도 그렇고 이건 또 이제 수소 관련된 그런 쪽에 투자를 하니까 그 어쨌든 지금 보면 어쨌든 그 수소차 물론 이제 전기차가 지금 대세이긴 하지만 전기차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특히 뭐 예를 들면 많은 동력이 필요한 트럭이나 버스나 이런 쪽에는 수소가 필요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수소에 대한 관심도 성장률으로서 굉장히 많은데 전반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청약도 꽤 괜찮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지난 24일, 25일 이틀 동안 공모 청약이 진행됐는데 654.5대 1을 기록을 했습니다. 모인 증거금안 36조 6830억 원이 모였는데요. 하반기 가장 인기가 높았던 카카오뱅크의 경쟁률이 181대 1이었으니까 일진하이솔루스가 훌쩍 뛰어넘은 겁니다. 그리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부진했으니까 단연 좀 일진하이솔루스의 그 공모 청약 결과가 좀 돋보인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사실 언론에서는 화제성이 크래프톤이나 카카오뱅크 등에 상당히 몰려있었고 일진하이솔루스는 사실 관심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던 거. 주모가 좀 작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랬던 것 같은데 경쟁률로만 따지면 굉장히 높고 증거금 기준으로도 SD바이오센서라고 코로나 진단키트로 돈 많이 모았던 SD바이오센서를 뛰어넘어서 증거금만으로 6위를 올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간 경쟁률은 더 높은데 1471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특히 ESG 요즘에 워낙 기간 투자자들의 핵심 키워드인데 여기 ESG에 관심이 많은 싱가포르 투자청이나 블랙록 등 이런 글로벌 큰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이렇게 개인 흥행에 좀 도움이 됐다. 좀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그러니까 경쟁률이 높았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수소가 전된 산업이라고 하는 게 미래 성장성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대로 ESG에 특화된 펀드들도 있고 하니까 이래저래 해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높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겼던 것 같고. 이게 상장됐을 때 다 이미 청약하신 분들은 늘 관심사항이 그거잖아요. 상장하면 이게 따상이냐. 따상이냐. 맞습니다. 따상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을 텐데. 상장 이후에 시장에서 바라보는 일진 하이솔루스의 주가 전망은 어떻습니까? 앞선 IPO 어떤 카뱅이랑 다르게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카뱅 같은 경우에는 되게 공모가 자체가 높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일진 하이솔루스는 벌써 목표가를 9만 원으로 잡은 이런 리프트가 나왔는데. 공모가가 얼만데요? 공모가가 3만 원 중반대거든요. 그런데 벌써 9만 원 나왔기 때문에. 그건 이미 따상이 됐네. 따상 이상을 벌써 얘기를 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 영역은 사실은 알 수가 없지만 유치해 볼 수가 있는 게 일진 하이솔루스가 기간 투자자에게 배정된 공모주의 약 80%를 상장 당일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파괴하기. 네, 맞습니다. 파괴하기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요. 정확히 말하면 77.7%에 대해서 의무보유 파괴하기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만큼 회사 입장에서는 흥행에 자신이 있었다라고도 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간 투자가들이 IPO 들어갈 때 확약을 하면 물량을 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면 확약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확약 기간이 짧게는 15일, 길게는 6개월인데 6개월 이상 확약한 비중도 22%나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간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많이 보고 있고 추가 상승 가능성을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이 확약 비율이 SKI 테크놀로지나 카카오뱅크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장 초반, 상당히 첫날 분위기는 좋을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됩니다. 그럼 확약 안에는 외국인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싱가포르 투자청이나 블랙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기 매매하는 기관들은 아닌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아무래도 이런 기관들이 들어와줬다는 것만으로도 기관들이 더 보유하게 되는 유인이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IPO 주식을 받은 사람들은 기대감을 가져도 좋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